설원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잡사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일본 도쿄입니다 제가 여기 정말 홍어 이런거 못지않은 일본에 먹을때 굉장히 냄새가 고약하다는 음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주문을 했어요 쿠사야, 쿠사야고 갈고등어를 양념을 해가지고 숙성을 시키는 그런 음식인데 이 양념이요 한 번 쓰고 가는게 아니라 거의 100년 되도록 계속 같은 양념으로 해가지고 좀 버무려서 숙성을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먹을때 굉장히 곤욕스러운 음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한번 제가 먹어볼텐데 지금 밖에 나가서 혹시 아래에서 먹어도 될지 향을 한번 밖에서 까보고 괜찮을 것 같으면 갖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밖에 한번 저랑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인데 한번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아 일단 이렇게 생겼는데 가까이 가서 맡으면 냄새가 좀 나는데 깨까지 나는데요? 중화식 같은데요? 허수구 냄새가 나는데요? 아 진짜 아수구 약간 조마조해서 살짝 나는 그런 냄새가 나는데 일단 음식이니까 저는 이 음식 자체로 해가지고 한번 정말 솔직한 표현으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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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사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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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사 고구락 비교했을때 달라 아예 계열이 너무 맛있다. 아 이거 홍어와 너무 달라 홍어는 집회로 환 이런 게 올라오는 것인데 이거는 죄송합니다 음식인데 분명 이거 즐기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일본 분들 중에 죄송한데 저는 못 먹겠어요 화장실이고 열었을 때 나는 냄새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 보니 가까이 댔을 때 냄새가 많이 난 건데 오기가 나가지고 한 번 더 먹어볼게요 씹을 때 또 괜찮은데 감칠맛이 나는 것 같은데 말린 고등어 느낌 짭짤한 맛 삶에서 처음 맡아본 약이야 아니 이게 씹으면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살짝 좀 그 음식이다 음식이다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싹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 보겠어 제가 방금 먹고 구토를 할 뻔했던 쿠사야 사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쿠사야는 그냥 먹는게 아니라 요거를 이제 토치로 해가지고 살짝 불맛을 입히면 원래 더 먹을만하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전해볼까 합니다 요거를 두개를 샀다가 한국에 가져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 때 가져왔습니다 한국으로 제가 일본 토큐 어웨이에서 먹는데 좀 실패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홈에서 하는 경기니까 저한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아 아 이 냄새가 지금 밖으로 새어 나가면 저는 와이프한테 뒤져요 진짜 이거를 토치로 해가지고 조지면 괜찮대요 어 뭐야 이거 토치 휘한대 야 야 이러지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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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네 그게 있네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약간 불을 살짝 입혀가지고 먹으면 하다고 해요 진짜 불을 입혀서 먹으니까 진짜 괜찮아요 아 여기까지 그 커피죠 아 그 홈 그 아 홈에서 붙어야 돼 홈에서 붙어야 돼 홈에서 왜 일본이 가니까 좀 그래서 그랬지 아유 참 아이고 떨어졌네 아이고 어디까지 떨어졌네 아이고 에헤이 3초 지났으니까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 더 충분히 해치울 수 있었는데 떨어진 지 3초 이상 된 거는 먹으면 안 돼요 바닥에 한국 오니까 확실히 아유 기가 살아가지고 아 확실히 잘 먹을 수 있네 잘 보관해서 돌아가겠습니다 자 쿠사야 먹는데 성공 아유 이로써 잡사는 못 먹는 음식이 없어졌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바이